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그재 골드 디렉터 오혜진입니다. 저녁시간 강의라서 그런지 저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자리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공자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 성공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에 공통된 말씀이 있으세요. 바로 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도 그리고 성장할 때도 저는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확산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축적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연금 같은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은 안됩니다. 우리가 서로 맞물려서 그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때 연금 같은 수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시스템을 굉장히 잘 타고 계시겠지만 혹여 내가 지금 성장이 조금 느려지거나 조금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제 강의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네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부모님은요.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제가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랑 시간 보내는 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늘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정신없이 사셨음에도 저한테 한 번도 너는 남편덕 보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랬다면 조금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또 커서는 결혼을 하고는 삼둥이 엄마가 돼요. 삼남매 엄마가 되지만 제가 셋째를 출산하고 나서 조금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께서는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이 힘들면 너가 나가서 일하면 돼. 너가 일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운하기보다는 그냥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서 저는 어른이 됐고요. 제가 했던 직업은 프로그램 개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요.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오픈이 돼야 됐었고 그 시간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재미있고 보람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다섯 가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삼둥이나 이렇게 낳았는데 제가 그래도 일은 쭉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굉장히 사랑으로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신생아 때부터 아이를 키워주셨고 돌이 되면서부터 아이는 시댁으로 데려가서 봐주셨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도 학교 가듯이 우리 시댁으로 가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가진 게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빨리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직장 생활에 올인을 합니다. 그게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급여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노력하는 대비 그렇게 해서 되게 열심히 했고 이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엄마로서의 그 가슴 미어짐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저는 세 번의 현실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기회를 만들게는 시작점이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일에 매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거는 제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터예요. 제가 셋째를 출산하면서요. 제 인생은요.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중심으로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제가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 몸을 추스리는 동안 저는 잠시 일을 쉽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수입이 없었어요. 정직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남편이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가 셋인데 막내는 완전 아기였거든요. 너무 까마득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돌볼 겸 육아휴직을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다 쉬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육아휴직 비용이요.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그거 다섯 씻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가 저의 두 번째 위기였어요. 퇴직금은 저는 없었거든요. 제가 오래 일을 했거든요. 오래 일을 했지만 그런 연금 같은 수입이 저한테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들만 보살피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너가 나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또 용기를 갖고 일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쉬면서 좀 모아놨던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건 금방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수입이 되는 일이 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 일이 처음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되게 올해는 안 되겠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없어? 혹시 애들 보면서 할 수 있는 일 없어? 뭐 좋은 거 없어?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럼 우리 유산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먼저 물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유산화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때 딱 이렇게 들었어요. 유산화로 돈을 벌 수 있대. 딱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에 잘 들렸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산화와 인연이 된 거고요. 네. 유산화랑 인연이 된 거고요.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던 데이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잘해보고 싶었고 빨리 알아보고 싶었고 빨리 배우고 싶었어요. 회사를 다니듯이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잘 다녔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조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유산화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제 얘기가 됐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전화를 받는 일은 안 했어요. 출근을 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코딩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너무 잦았고 그리고 또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 가면요. 대다수 현업들이 다 남자분이셨어요.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오시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수다를 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실도 못했고 잘 아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하고의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케어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아는 엄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의 이목도 너무 여러 가지가 저를 막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보내고 보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계속 안 되는 일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빌더의 직급에서 오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졌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요. 정말 진심 잘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저는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문제점은요. 가장 못하는 거,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그거를 해내야지만 내가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나눠서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공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유산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품 애용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참여하는 거 동영상 보는 거 책 읽기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것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었는데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유산화를 이야기하는 거 바로 미팅입니다. 제가 미팅을 못했어요. 도저히 미팅을 하러 사람을 만나러 못 나가겠더라고요.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미팅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만나고 제품이 나가고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사업에 조인이 되면서 주급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후속 조치를 하면서 권리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계속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해보자 해보자. 계속 이렇게 마음만 고쳐먹고 고쳐먹고 고쳐먹다가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제가 세 번째 위기를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아이를 딱 바라봤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내버린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제가 유산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딸이 첫째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중2의 청소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저보다 더 컸고요. 사춘기가 왔고요. 공부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친구하고 보내기를 원해하고 그러면서 저는요. 아이들을 데려오면 제가 해주고 싶었던 거 정말 많았거든요. 함께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거 정말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남들이 저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볼 때도 그것보다도 이게 더 급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고요. 정신이 진짜 번쩍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시간을 헛보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 성공을 미뤘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답할 수 있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자 그것은 바로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해 보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냥 스타트 해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작은요. 반드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작할 거야.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그리고 시간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해야지만 경계선이 분명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는 늘 고민은 했는데 그게 생각에 그쳤다면 이제 플러스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Y가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 포기는 안 했습니다. 포기할까 나도 하지 말까 그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선입견 편견 그런 거에는요. 그 포기의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일은 안 되는 거야. 너 그 일 해봤자 돈만 까먹어 사람 잃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이야기에 제가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라고 포기는 하고 싶지 않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저희 파트너님이요. 저한테 스포서님 저 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유산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럼 너랑 안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랑 이 일이랑 안 맞는다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그분 안 잡았어요. 그냥 쿨하게 보내드렸거든요. 세상에 맞는 일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 한병란 다이아님께서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요. 맞는 일을 하시라고 했고요. 2천만 원을 벌고 싶으면 맞지 않는 일을 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유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명단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유산화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단이 없다고 생각해서 소비자를 다시 뒤집기 시작을 했고 기존에 먹었던 사람 또 다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저를 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유산화를 알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현장에서 미팅 횟수를 계속 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너무 좋았던 거는요.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내 진심이 전달될 수 있을까? 유산화에 대한 비전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미팅으로 고민도요. 미팅하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스로 해보는 게 정말 이 일의 핵심이에요. 우리 미팅 갈 때요. 이것도 실제 예에요. 제가 스폰서로 갔어요. 가서 그 상대방한테 되게 좋은 비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삐의 역할을 하는 파트너님이 운동화에 청치마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호일러 그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받고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팅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요. 스폰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삐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아직 스폰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삐의 역할을 잘하시면 성공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스폰서의 역할 내가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미팅을 해보면서 저는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유산화 일이요. 어려우신가요? 쉬우실까요? 어떤 거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유산화는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일을 받아들이는 게 틀려집니다. 우리가 감정이 널뛰게 할 때가 있죠. 특히 초기 사업 때 그렇잖아요. 누가 거절했다고 그러면 다운됐다가 또 누군가가 유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감정기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뛰게 되면은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아까 다른 분께서 재미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뛰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팅 횟수가 늘어나면서 친구가 이런 얘기해 줬어요. 야 너 완전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 그랬더니 너 처음에 유산화 얘기할 때 완전 천년 같았어. 이렇게 얘기해. 그랬는데 지금은 야 여유도 있고 너무 틀려 이러면서 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팅의 주도권이 저한테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다이아님들이요. 되게 뭐 질문을 하면은요. 엄청 답변 잘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요. 저분 천재네. 천재야. 어떻게 저걸 다 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팅을 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갖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도권을 저한테 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현장에서 미팅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 다이아님들도 이걸 통해서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 저처럼 혹시 미팅 갈 때 걱정되시나요? 혹시? 불안하시나요? 혹시? 안 그러신 분들도 많죠. 저는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만 어려워요. 처음만. 두 번째부터 쉽고 세 번째부터는 더 쉽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 많다고 하셔도 일단 만나자. 일단 약속 잡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만 알아도 미팅 가실 수 있어요. 제품 체험 사례 갖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비자의 제품 체험 사례 팀의 제품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플 보여주는 연습 간단하게 하시고 유소다로 회사 소개해 주시고 고상 플랜까지 알면 금상 첨화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가시지 않더라도요. 제품 체험 사례 유산화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미팅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의 끝나고요. 저 문을 통해서 나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마법을 걸어 드릴게요.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유산화 다 먹히는 세계로 통과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미팅의 횟수를 늘리면서요. 드디어 승급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늦은 봄에 골드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골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없었는데 제가 미팅의 횟수를 늘려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해 가을에 골드를 갔고요. 저는 굉장히 탄탄하게 몇 달 뒤에 이그제까지 자연스럽게 갑니다. 되게 좋은 그림이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 알고 계시나요? 성공의 8단계 1단계 2단계가 꿈과 결단이에요. 저는 이 꿈과 결단에서만 머물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시다면 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명단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미팅 해야 되거든요. 이 미팅을 하실 때 사업자만 고집하실 필요 없고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명단을 늘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중2 때 학교 엄마들을 아예 모르니까 중학교 엄마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 누구 엄마 우리 딸이 누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진짜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친구 역할을 해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진짜 딸이 친한 것처럼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요. 이렇게 해서 약속을 또 잡아가지고 만났어요. 노력을 좀 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어떻게든 좀 명단을 늘리고 싶어서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대신에 한 명씩 공략했어요. 여러 명 공략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저는 약속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를 잘 모르는 명단 위주로 그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를 알리고 유산화를 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혹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반드시 소소한 보상을 했어요. 커피 쿠폰이라든지 유산화 제품 뭐 간단한 거라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관계 유지를 더 돈독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법칙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법칙은요. 2 곱하기 2는 4가 아닌 6이라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장성 확산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비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을 저는요. 사업자들한테만 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소비자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거.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실 때 둘만 소개해 너만 먹지 말고 이 멘트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벽돌을 쌓고 집을 짓죠. 이 벽돌이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발라져 있는 시멘트는요. 소비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돌만 쌓게 되면요.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가 또 사업자가 될 수 있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스폰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라인 리더님들 이분들과 행복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못하겠어. 나랑 안 맞아.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생각의 문은 닫혀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방법을 찾고 생각이 열립니다. 제가 미국 컨벤션을 갔을 때 강의를 들었던 것 중에 5초의 법칙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는요. 자신이 없거나 또 하기 싫을 때 실천하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하는 방법은요. 1, 2, 3, 4, 5, 6 아니 1, 2, 3, 4, 5 하고 무조건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5, 4, 3, 2, 1 무조건 행동하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을 가지고 제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통화하는 것도 어렵고 카톡 보내기도 어려운데 이 법칙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명단은 해놨는데 약속 잡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 4, 3, 2, 1 하고 그냥 눈을 딱 감고 통화를 눌렀어요. 그리고 5, 4, 3, 2, 1 카톡 딱 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약속 잡을 때 유용하게 썼던 방법이에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미팅 해보자라는 거 실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셔서요. 나를 그냥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미팅들이 모이고 모여서 멋진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원하시는 현실이 되실 겁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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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